세상은 목해자들에게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회법정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한국기독교장로의 소속 박모목사는 노예 재판에서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노예원들이 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다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서울 강북로에 역시 여신도를 성추행해 사회법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목사에 대해 정직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직은 면직과 달리 징계 기한이 끝나면 언제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뒤흔들었던 홍대세교의 전병욱 목사도 사회법정에서는 성범죄를 인정했지만 정작 총회 재판에서는 공직 정지 2년에 설교 중지 2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일부 교단들이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목회자의 성폭력을 끊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교회 내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보는 게 아니고 성을 소비한다든지 성을 상품화한다는 그런 어떤 사회문화가 우리 교회도 여전히 있어서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성폭력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목회자를 임명하고 징계할 권한을 지닌 노예의 제 식구 감싸기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역 목회자와 장로들로 구성된 노예는 성폭력을 한 번에 실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의 앞길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나서야 처벌에 나서지만 그마저도 정직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사직 처리를 해 사건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온정주의가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처벌을 해야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근신의 기간을 가져서 그 사람이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목회자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와 연결되는 만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기입니다.